자, 가겠습니다. 12번째 시간입니다. 자, 도로시 하면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. 그죠? 도로시는 그냥 사람 이름. 도로시는 한 명이니까 여자 이름이고 한 명이니까 S가 붙어야겠죠? 도로시는 원한다. 뭘 원하죠? 집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. 슬거, 홈, 집에 가기를 원해요. The wizard of us. 오즈의 마법사. 위자드는 마법사거든요. 오즈의 마법사는 can help, 도울 수 있다. can이라는 거는 뭐 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? 할 수 있다. help, 도울 수 있어요. 그녀를 도울 수 있다. help는 돕다죠? The wizard of us. 오즈의 마법사는 leaves. 자, 한 명이니까 S가 붙었어요. 동사에 산다는 뜻입니다. 어디에 살아요? 에메랄드 시티에 살아요. 이것도 대문자로 돼 있는 게 사람끼리의 약속인 거예요. 고유명사라고 하거든요. 에메랄드 시티 하면 도시. 도시에 산다는 거죠. 도로시와 그녀의 개 토토는 follow, 따라가다 라는 뜻이에요. 따라가다. 누굴 따라가죠? 옐로우, 노란색. 옐로우, 노란색. 브릭, 벽돌, 길을 따라가는 거죠. 온 더 웨이, 뭐뭐 도중에 라는 뜻이죠. 어디 도중에?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도중에, 어디어디로 가는, 튠 어디어디로 가는 도중에, 도로시는 믿, 만나요. 누굴 만나요? 3 characters. 3명의 캐릭터 라는 거는 그냥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떤 우리 캐릭터 여러분 더 잘 알죠. 어떤 형상이나 인물이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무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캐릭터들. scale crew 하면 허수아비입니다. 허수아비고 허수아비는 어떤 허수아비이냐면 후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아이를 꾸며주는 거예요. need the brain 하면 뇌를 필요로 하는 허수아비. 허수아비는 한 명이고 사람이니까 S가 필요하죠. 동사에. 틴맨 하면 양철, 양철 맨. 뭐 양철 깡통, 깡통 남자? 깡통 사람?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? 심장을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는 S가 붙어 있죠. 그리고 Lion, 사자죠. 사자는 뭐가 필요해요? 용기를 필요로 하는 courage가 용기죠. They all want. 그들은 모두 원한다 라는 뜻이죠. 뭐 하기를 원해요? to meet. 만나기를 원해요. 뭐를? 오즈의 마법사를. 오즈의 마법사를. 자, 오즈의 마법사는 뭐 할 수 있어요? 그들을 도울 수 있다. Can help 하면 도울 수 있다는 뜻이죠. 그들을 도울 수 있다. 그죠? 여기까지.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.